북몬 ㅠㅠ 우유 ㅠㅠ 뱅 뱅 뱅 뱅 오늘 가평, 연인산 개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F G H I J 비타민 A B C D E F G H 실패 오오오 실패 비타민 A B C D E F G H 비타민 A B C D E F G H 비타민 A B C D E F G H 오늘 너무 계곡이랑 같이 자전거랑 어울리니까 너무 최고 같아요 좋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물도 담그고 오래간만 세차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래MTV 반지아입니다 오늘 별래MTV MT 왔습니다 여기서는 연인산 경방폭포 줄기에 따라서 계곡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 더운 날씨에 계곡의 세계로 빠져 보시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힐링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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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힐링라이딩 오십시오 아니 힐링라이딩 차 취하줘야겠네 차가워 상대방 두부 우우 흘러 차가워 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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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기분 너무 좋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누구? 뭐라고 그럴까? 힘들어요? 오랜만에 하긴 힘들어 겨울에 타먹지 이야 기가 막히네 와 여기 기가 막힙니다 벌써 물만 봐도 설렙니다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해요 저는 여군같으면 여섯 분이네 흘린 팀이 화이팅! 야아 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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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와 대박 귀에서 살짝 피라고 해요 여 앞에가 제일 깊어요 요 앞에가 오 성나야 reading 자 우리 계곡이 왔는데요 수중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쩐 수중샷 그대주시죠 짜프로 제공라이딩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시원합니다 최고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물찬제비 물개 저기 아줌마들 보러 수영장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위하여 역시 이게 장막같다 발음 조심하세요 장막걸리 자식같은데 자식같은데 아 이거 장같다 진짜 장막대 장막가봐 이게 단대 아 무진 아 와아아악 오오오오 자리 들고 유혼상 선수 손 들고? 한손 들고? 형 わすった わあ ぱふっふっふっふっふっふ ああ おろ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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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あーあーあーあ 覓 av 覚えたんやかあ 笑 揺てる 揺れ 揺れてる 자, 잡으라고! 아, 잘 먹어야 돼! 그냥 그대로 손 놓고! 자 뻔뻔한 라이딩이 아닌 펌프난 라이딩이어도 좋았습니다. 오! 멋있어! 오! 미세한 멘트! 아 준비했는데? 평범한 곳은 가라!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별의 MTV 라이크 라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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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웠어요 오... 오늘지 confession 대박나이듯 목마르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자 국가 승용입니다 발이 다 풀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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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